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유튜브 디자인으로 채널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세요. 기본적으로 채널 피드에는 공개된 채널 활동이 노출됩니다. 자 이제 채널 디자인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채널 배너 밑에 연필 모양을 클릭하고 채널 탐색 수정을 선택하세요. 이 메뉴에서 탐색 보기를 활성화시키고 저장을 누르세요. 그럼 이제부터 채널 예고편과 섹션으로 채널을 마음대로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.